자 이렇게 성적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죠. 체육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입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점수 때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때도 일반 학과와는 많이 다르고요. 실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일반 학과를 지원할 때 참고해야 되는 것 플러스 실기의 변경사항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전년도 입시 결과와 내 점수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높아지겠다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기 반영 비율과 그 다음에 만점 기준의 변경이죠. 이게 바뀌게 되면 수능과 내신의 점수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별 점수 급간 마찬가지로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실기 종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오는 학생들이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힘을 쓰는 종목이 많은 대학. 그럼 아이들이 좀 덩치가 다 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던지기 종목이 있다. 뭐 농구공 던지기나 핸드볼공 던지기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의 키가 좀 큽니다. 약간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실기 종목이 바뀌게 되면 지원하는 아이들의 스타일 자체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기 변별력을 얘기할 때 실기 반영 비율을 많이 봅니다. 인천대, 국민대, 세종대를 비교해 볼게요. 인천대는 50, 국민대는 40, 세종대는 30%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인천대에 지원할수록 유리하고 실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세종대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냥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 변별력을 얘기할 때 그냥 표만 놓고 실기 반영 비율 몇 퍼센트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일단 기본 점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종목별 기본 점수죠. 그래서 인천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점수가 기본 점수로 부여가 되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한 종목에서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단지 반영 비율만 보고 접근할 게 아니고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실기 배점표입니다. 실기 배점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인천대, 국민대, 세종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점 기준이 다 다르죠. 인천대는 275가 만점이고 국민대는 285, 세종대는 3m가 만점입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에 만점 기준이죠. 그럼 인천대에서 275로 만점을 받았던 친구는 국민대에 오게 되면 이감을 하게 되죠. 세종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반영 비율에서는 인천대가 가장 실기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러면 실기 변별력은 인천대가 가장 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기 배점표를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배점표에서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 뛰기 2cm를 덜 뛰었을 때마다 2점씩 깎인다면 국민대와 세종대는 5cm 간격으로 그리고 5점씩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이 부분까지 보셔야 실기 변별력이 어디가 높고 낮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인대학교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3.0, 4.0, 5.0의 학생들이죠. 그래서 내신 수시에서 내신 2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 등급당 7점씩 차이가 납니다. 실기 배점표입니다. 한 등급을 따라잡는데 약 1초면 가능합니다. 물론 한 등급을 높이는 것과 이 1초를 단축하는 것 어떤 게 더 쉽다고 할 수 없죠. 기록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수시든 정시든 지원을 할 때 나에게 부족한 수능 또는 내신 점수를 만회하려면 기록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이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수시와 정시에서 성적이 차지하는 변별력, 실기가 차지하는 변별력을 놓고 봤을 때 수시 같은 경우는 한 등급당 400점 만점에서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놓고 보면 수시에서는 내신 400점 만점이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450점 만점입니다. 수시에서 한 등급 차이가 났을 때 400점 중에 5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정시에서 백분위 10% 차이가 나게 되면 450점 중에서 45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알 수가 있죠. 아 수시는 실기가 중요하구나. 실기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능의 변별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같은 대학에서 수시와 정시 둘 다 모집을 했을 때 합격한 학생들의 성취 비율은, 성취율은 어느 정도 될까를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왜 성취율로 표시를 했냐면요. 대학마다 만점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대학은 600점, 어떤 대학은 400점, 800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100%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수시가 정시보다 성취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시에서 합격하는 아이들의 실기 성취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리해 보면 내신 극간별 점수가 적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성취율이 높습니다. 실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기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는 반영 비율을 먼저 보는데요. 실기 배점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서 만점과 기록 급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보는 걸 실기 변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단지 반영 비율만 보고 실기 변별력이 높다 적다라고는 할 수가 높다 낮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내 실기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전형, 수시냐 정시냐 전형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취약 종목이 있느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종목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의 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기 준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통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진협에서 취합한 자료를 정리한 건데요. 일단 작년에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과학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 283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른 대학 어디 있었는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기를 잘한다 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이 이 대학들이고요. 가천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자리 멀리 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천대에도 제자리 멀리 뛰기는 아니지만 서전트 점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 근력을 측정하는 종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체 근력에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골고루 실기를 다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의 이런 지원 패턴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지원한 학생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 표시된 대학들의 공통점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강남대와 용인대를 제외하고는 유연성이 있는데 100석대는 올해부터 유연성이 없어지죠. 작년에는 있었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전부 다 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육대학 실기를 준비할 때 자기가 못하는 종목을 빼고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는 학교들 위주로 지원하는 패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기 준비를 시작할 때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일 거예요. 성적부터 올려라. 성적을 올리고 운동을 시작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너는 운동신경이 좋아. 보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축구 농구도 잘하고 늦게 시작해도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막 본격적으로 실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적부터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적이 그렇게 쉽게 오르나요? 쉽게 안 오르죠.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오르진 않습니다. 그럼 끝까지 성적이 안 올랐다. 그럼 실기 준비하는 실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으로 대학을 결정해도 실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운동신경이 좋아서 늦게 준비해도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달리기 축구 농구와 최대 입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축구 잘해. 농구 잘해. 어? 최대 입시 준비 잘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추세인데요. 수험생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모든 기록 종목에서 마찬가지죠. 기록은 점점 좋아집니다. 체육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연구가 되고 또 공유가 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실기 방법에 대해서 실기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고 최대 입시는 재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졸업생과 경쟁을 합니다. 수시에서는 수시 실기 전형에서 실기를 엄청 잘하는 졸업생들이 들어오죠. 아까 보셨다시피 실기 변별력이 높은 편인데 실기를 잘하는 졸업생들이 들어오고요.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를 더 준비해서 실력을 쌓은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졸업생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몇몇 대학을 조사해본 결과 신입학한 학생들 고3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재수삼수인 거예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시, 정시 둘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버리면 재수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실기를 보기 1년 전에는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를 잘해도 운동이 안 되면 떨어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잘해도 공부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기 운동을 시작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기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의 공부 역량 그리고 운동 역량에 따라서 이 비율을 조율해 주면서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대학의 성적대를 알아봤고요. 실기, 변별력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형을 선택해야 되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이라면 실기를 준비하고 있겠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이미 다 산출이 됐기 때문에 실기에 올인을 하고 있을 테고요.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를 준비하면서 수능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 전 교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역을 선택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전형을 선택하고 대학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 수능은 네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내신이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오고 수능 100분위 그러니까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100분위가 80% 이상인 학생들 이런 친구들 흔치 않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수시를 쓰든 정시를 쓰든 어떤 걸 썼을 때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정도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면 되고요. 수능은 80% 이상 나오는데 내신이 이 정도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당연히 정시 지원을 해야겠죠. 정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시 지원을 해서 실기장을 경험해 보는 걸 추천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은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과 다르게 실기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정시 가군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 예를 들면 뭐 마룻바닥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생각했던 파울 규정보다 조금 더 엄격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느슨하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에 지원을 해서 그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모의실기 테스트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정시에서 쓸 대학에 지원을 하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내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에 비해서 훨씬 낮은 대학이다. 라고 하면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알아서 잘 조절을 해서 경험만 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모의고사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수시 지원하는 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는 정시다 라는 얘기만 듣고 내신이 이 정도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이 이 정도 되는데 내신을 갑자기 놔버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내신이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모의고사가 80을 안 넘는다. 그럼 교과 전형 또는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을 통해서 수시 지원하는 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내신은 안 좋은데 모의고사가 40에서 80 사이에 있다. 이거는 두 개로 나눠봤어요. 일단 모의고사가 60% 이상 나온다. 백분위가 60% 이상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정시 지원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은 정시로 뽑는 인원이 많고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수시로 지원해서 실기장을 경험해봐라. 라는 거를 권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가 60은 안 되고 40을 넘는 경우 약간 애매한 케이스죠. 그리고 내신은 5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둘 다 지원해서 실기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신은 5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모의고사 백분위가 뭐 40% 미만이다. 6, 7, 8등급 정도 나온다. 이 친구들은 당연히 수시에 지원을 해야겠죠. 안전하게 지원하는 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의고사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졸업생들의 유입도 있지만 재학생들 중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동일 학년에서 동일한 등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수능은 모의고사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나서 실기를 준비하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신도 5등급을 넘어가고 모의고사도 안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찾아야 되고요. 전문대학교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애매한 학생들이죠. 여기에 포함된 학생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일 건데요. 일단은 9월 모의고사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모의고사를 수능이라고 쳤을 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해 보고 어떤 대학을 어떤 전형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할까 9월 모의고사도 봐야겠지만 물론 그 전에 모의고사도 살펴봐야겠죠. 그걸 통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애매하고 가장 선택의 폭이 넓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수학을 하면 당연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학을 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에서 4등급 정도 나오는데 수학을 놔버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 정도라면 수학을 가져가는 게 나중에 선택의 폭을 넓힐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언제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거죠. 자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에 가려면 수학을 무조건 해야 돼요. 서울권, 경기, 인천, 충청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또 질문하는 게 내신은 반영이 되나요? 마찬가지로 내신을 안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신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 서울, 경인권,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탐구를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지만 탐구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공부해도 되는 대학들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경인, 충청권에는 한 과목만 해도 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학도 안 하겠다. 내신도 안 하겠다. 탐구 두 과목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빼고 나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죠. 수학도 안 들어가고 내신도 안 들어가고 탐구도 두 과목을 안 해도 되는 대학들이 과연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인, 충청권에 이런 대학들은 수학, 내신, 탐구 두 과목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다른 영역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전략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남는 시간에 공부를 안 한다면 오히려 선택의 폭만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그만큼 남는 시간에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최대 입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지원은 일단 실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실기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내 등급이 몇 점인가 실기 플러스 내신 총점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되고요. 실기 일정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시와 다르게 정시는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수시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너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까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A, B, C가 있는데요. 20미터 왕복,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기록입니다. 어떤 학생이 실기를 가장 잘하는 학생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 잘하죠? 선문대학교와 건국대 글로컬에 이 세 친구가 지원했다고 가정을 하고 300점 만점으로, 물론 만점은 300점이 아니지만 실기 배점표에 종목당 10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일단 300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선문대에서는 학생 C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는 학생 B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 B와 C의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주력과 순발력은 학생 B가 더 뛰어났지만 복근은 학생 C가 더 뛰어났던 거죠. 실기 배점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내가 더 유리할 것인가 내가 만점이 나오지만 그 만점을 훨씬 넘어서는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취약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학생 A 같은 경우는 복근이 취약 종목이에요. 보시다시피 취약 종목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아무리 잘해도 실기 점수가 잘 나오기는 힘듭니다. 물론 선문대 같은 경우는 복근이 없어질 예정이지만 일단 작년 기준으로 실기 배점표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대학별로 수시, 내신 등급별 대학별로 내신 등급별 산출 점수가 다 다릅니다. 4등급과 5등급 사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가천대, 강남대, 순천향대를 예로 들었는데요. 4등급과 5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대학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총점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죠. 수시, 실기에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18학년도 입시에서 2019학년도 입시로 넘어갈 때 강남대와 용인대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기 만점 기준이 올라갔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는 실기 종목도 바뀌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특히 용인대 같은 경우는 2점대 학생들이 붙었어요. 실기도 거의 올 만점 수준으로 봤고 내신 등급이 2점대인 학생들이 붙었는데 실기가, 실기 종목이 바뀌고 만점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합격자 평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기가 바뀌면 입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정원이라든가 반영 교과라든가 이런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실기가 강화된다면 합격자 평균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일정입니다. 일단 올해 실기인데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10월 17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대학이 실기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원하는 학교를 무작정 지원을 한다. 17일 날 두세 학교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학교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전에 어떤 학교를 보고 오후에 어떤 학교를 보고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서 실기고사 날짜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3일 내내 실기를 본다. 그럼 실기에 집중하거나 컨디션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수시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정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적정 지원 100분위를 판단해서 대학을 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실기를 고려해야 되고 총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시는 총점을 계산한 다음에 커트라인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변경 사항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총점 계산인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수능 70, 실기 30%가 반영이 되는 대학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영역별로 반영되는 교과와 비율을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3명의 학생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수능 점수 700점 만점에 학생 A는 602점, 학생 B는 532점, 학생 C는 651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 C는 수능 성적을 믿고 지원한 학생일 테고 학생 B는 실기 능력을 믿고 지원한 학생이겠죠. 결과를 보면 총점은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 총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1000점 만점에 학생 A가 가장 높은 점수로 산출이 되는데요. 학생 C는 수능이 아무리 높아도 실기가 안 되기 때문에 총점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학생 B는 실기는 우수하지만 수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 실기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총점을 산출한 다음에 커트라인을 예상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실기를 아직 안 봤는데 어떻게 실기 점수를 산출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상향 지원, 소신 지원, 안전 지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신 지원은 적정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안전 지원은 하향 지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상향 지원을 할 때는 내 실기 점수를 계산할 때 물론 이거는 지도하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걸 가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개인 최고 기록으로 합니다. 상향 지원은 개인 최고 기록으로 접근을 하고요. 소신 지원은 평상시에 나오는 기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평균적인 기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 지원은 변수를 고려한 기록입니다. 이 변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왕복 달리기를 할 때 턴 동작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록으로도 붙을 수 있는 대학 총점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희망 기록, 기대 기록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씨는 원서 접수를 하고 가군, 나군, 다군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채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접수를 하고 가군 시험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기록 향상이라기보다는 뭐 컨디션 관리, 기록 향상이라기보다는 컨디션 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록이 많이 향상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수시는 기대 기록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6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은 한두 개 정도 희망 기록으로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씨와는 다르게 접수를 하고 실기 시험까지 기간이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접수하고 거의 바로 보는 대학도 있지만 좀 텀이 있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겠죠. 이 친구는 봤을 때 지금 기록은 이렇지만 이 정도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기록이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는 희망 기록으로 접근하는 것도 수시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정씨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기 기록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씨에서 수능과 관련된 변경 사항 중에서 일부를 정리한 건데요. 변경 사항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정리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변경이 어떻게 됐느냐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경에 의해서 입시 결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올해 변경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육대, 경기대, 상명대, 천안인데요. 삼육대는 국수, 영중에 선택을 했어요.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작년에 수학이 필수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8대 1에서 3.8대 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학 결과도 하락을 했습니다. 수학이 필수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경기대는 내신을 폐지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이 필수로 반영이 됐는데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상명대, 천안입니다.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이 반영되는 거에서 국수, 영중에 잘 본 두 개를 선택해라 라고 바뀌었더니 입학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입학 결과가 상승한 거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작년에서 올해 어떻게 수능 반영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예측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기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실기 종목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대학에서 실기 종목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최대 입시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최대 입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이죠. 실기가 변경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강남대와 한신대 정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는 2018에서 2019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한신대는 2019에서 2020으로 넘어갈 때 실기가 변경됐는데요.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하락했습니다. 실기가 급격하게 많이 강화가 된 케이스죠. 하지만 실기가 아까 수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기가 강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수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실기를 하지 않아도 최대는 갈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 일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체대를 가려고 했던 학생들이 아니고 그냥 단지 체육을 좋아하고 체육에 좀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할 때 지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니면 체대를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부상을 당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100%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내신 플러스 면접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꼭 수시에서 끝내고 싶다. 재수는 없다. 그런데 정시까지도 안 가겠다. 오래 수시에서 끝내겠다. 하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야 확실하게 끝날 수가 있으니까요. 종합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능 최저가 있는 거고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차근차근 준비를 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체육 쪽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죠.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실기와 같이 갔던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가 되면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종합과 실기를 같이 가져가는 케이스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논술하고 적성도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있고요. 적성에서 고대 세종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적성은 올해가 마지막이죠. 논술하고 적성 전형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체대를 가려고 했던 학생들 뿐만 아니고 일반 학과를 생각했던 친구들도 마지막에 원서 접수를 할 때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3학년 학생들도 보고 있지만 2학년이나 1학년 학생들에게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1학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3학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기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합니다. 영역별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형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지금 그 시기에 와 있는 거고 2학년은 일단 내신과 수능을 일단 지금은 둘 다 염두에 두고 같이 가져가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대는 정시다 라는 말 때문에 갑자기 내신을 포기해버린다든가 내신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다 다르거든요. 정교과도 있지만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을 일단은 균형있게 준비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요. 지금쯤에서 이제 실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실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된다면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시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이 사태가 안정이 되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2월달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일단 실기를 준비하면서 테스트 받아보고 내 실기 능력을 체크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내신과 활동, 종합전형을 위한 거죠. 활동과 수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종합까지 염두에 두는 거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 1학기 때 종합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친구들이 2학년 2학기부터 종합 준비를 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수능 그리고 실기로 가야 되지만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활동과 수능의 균형을 이루고 실기 준비는 일단은 몸 관리, 어느 정도 체력 관리 정도로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년, 1학년 때 각 시기별로 최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육대학은 무엇인가, 최대 입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성적대는 어떤가, 실기 변별력 그리고 실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형 선택, 대학 선택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문장, 우리가 체대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이 문장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최대 입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